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신도를 또 다가주스로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합시다. 아멘 우리 해외의 뉴스와 주보 또 영상 광고 통해서 언급된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2023년 교회적으로 펼쳐나갈 스타트만 운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스타트만 운동은 우리가 주일 출석 성도 1만명을 향해서 언약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흐름인데 만이라고 하는 것은 1만만이 아니고 찰만 가득 찰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와 각 기관 각 부서 각 구역 모든 모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가득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것도 내 집을 강군하여 채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지점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냐 생명구원입니다. 교회가 영혼구원하지 않을 바에야 존재할 이유가 없고 영혼구원 안하고 생명구원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유럽교회 문 다 닫았고 미국도 문 닫고 있고 한국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제사물아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난장만 치니까 다 교회 문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생명 구원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 여기서 어차피 구원을 얻은 우리는 천국 가야지. 여기 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기관 모든 부서들 모든 중직자들 한산도 빠짐없이 생명운동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새가족 정착이에요. 새가족이 정착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까지 2000년부터 정확하게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주보를 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가 20년인데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매년 2000명 이상 등록했습니다. 1월 1일이 1번입니다. 2월 12월 31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명 이상이 20년 동안 왔는데 2000명 곱하기 20만 몇 명 됩니까? 4만 명이 넘어야 돼. 4만 명이 어디 갔어요? 수없이 새가족이 와서 등록하는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그냥 없어져요. 복음을 한번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와 제작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힘을 얻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인 2, 3천라도 모든 족속 만민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가족이 교회화 돼야 된다. 교회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언교회 등록해서 다니면서 구원하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전두회에서 이 교회에 정착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전두회가 지금까지 우리 예언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쭉 점검해 보니까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불과 몇 명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 관심 없습니다. 전부 다 장식의 삶자 내 것 중심에 관심이 있지. 생명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고심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한번 싸워보죠. 고집 부려봅시다. 누가 이기는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딱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권한당합니다. 이것저것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영적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당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세월호 정착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3인 1조입니다. 3인 1조 전교인이 세월호 정착을 위해 힘차게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인도자와 동력자 두 명. 그분도 함께 세 가족 관리하는. 그래서 영적 세겹주로 싸서 절대로 빠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세워져서 여러분처럼 교회화되고 제자화되고 중직자되고 교회를 위해서 은신하고 후손들까지 은약 전달하는 그런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맹문 가문이 된단 말이에요. 후손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얼마나 행복한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그래서 삼겹줄로 싸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니라 끊어치지라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넣어놨어요. 각양각색, 팔도광산에 다 모여있어요.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각각각 다른 은사가 있어요. 다른 달란트가 다 있다고 다 있습니다. 전교인이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이제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적 세 겹줄로 사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달란트를 다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해요. 막 데려와요. 데려오는 걸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상하게 데려오지는 잘 못해도 양육은 잘해. 메시지로 정리를 잘해줘. 잘 양육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잘 노는 사람이세요. 데려오면 신나게 분위기 잡아주고 막 놀아주면서 영적 분위기를 쫙게 만드는 이런 비스메이카도 있어요. 각자가 다 달라. 각자 달란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면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3일조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새가족 취향에 맞추어서 그 새가족에 맞춰주는 최상의 조합을 이루어준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새가족에 맞춰준다. 한번 정착시켜 보세요. 새가족의 취미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이 사람의 흥미가 있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무슨 대화를 원하는지 거기에 맞는 분들을 3인 1조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친구가요. 친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안 떠납니다. 새가족이 보통 왔을 때 친구가 없어요. 어른으로 왔는데 그냥 기본적인 인사를 할지 몰라도 마음 열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친구가 되죠. 3일조가 뭐냐. 친구가 되어주라. 진심으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예배도 같이 맨날 끼리끼리 앉아있지 말고 이 새가족 다 앉아있지 말고 같이 세 사람이 한 사람 딱 데리고 포위를 해가지고 딱 쳐요. 도망 못 가겠다. 식사도 같이 하죠. 예배 끈다고 하면 어디 간다 바쁘게 그렇게 설치지 말고 딱 이 새가족 하면 같이 갔어. 같이 갔어. 둘이 가면 좀 어색하잖아요. 세 사람 같이 갔어. 같이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설교들은 강남매시 포럼하고 또 기본적인 것도 서로 삶을 나누면서 간증하고 그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데려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전대에 바빠서 내가 찬양대에 바빠서 내가 모임에 바빠서 낙동과 오리알 만들어놓고 한두 분 왔다 어색해서 안 와요. 성량에 맞는 사람과 자기 성량에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시간 갈수록 불통이에요. 불통. 전혀 자기에게 관심도 없는 말만 계속해요. 사람 세 가지 왔는데 막 자기 있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끌어먹어 메시지를 때리면 이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393은 어떻게 알아 듣겠어요. 그런데 막 해대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안 다니시고 하면 다음에 대화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져야지.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마음을 열어야지. 그 입장을 이해해 줘야지. 가능하면 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계속됩니다. 과거에는 나이 든 전도에 나이 맞춰서 나이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지역 사람끼리 교구 사람끼리 이렇게 진행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이제 그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넓혀가지고 일단 3의 1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3의 1조는 전 성도가 새가족 정착을 위한 함께 힘을 합친 것이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두 명의 통역자들 선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출하세요. 오늘 다 받았지요. 제출하세요. 그 후에 전도된 새가족하고 이제 뭡니까.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동력자로 여러분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동력자 선정을 나는 없다. 나는 동력자도 없다. 그럼 본인 이름만 적어내세요. 본인 이름만 적어내면 이제 새가족 위원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좀 비슷한 성향이 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을 3의 1조로 새가족 위원해서 구성을 해줍니다. 해주니까 아무 부담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부담스면 종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성경적 신앙생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성경 위드 함께 이마누엘 원리스 아멘 위드 이마누엘 원리스 누리는 성경적 신앙생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혼자 왔다 혼자 갔다 신앙생활 성경적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아멘 같이 같이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가질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3의 1조로 새가족 정착하고 운동을 하구나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오늘부터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도 기도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면 소득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지믄 된다. 순종이 제자보다 나아요. 순종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당 헌당을 체험을 했는데 이제 이삼철 달아 오천종 쪽이 보고말을 체험하는 이제 은약의 요장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행 지점장하고 봄점에서 와서 제게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 다른 교회는 융자 내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난린데 이 교회는 빚을 다 갚았냐고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가 감동하길래 내가 그 이전에 영접기도 하자고 영접기도 하자고 내가 당신이 온다는 말도 내가 영접시키려고 작정하고 명함 딱 놓고 그냥 그렇게 앞으로 나갈 겁니다. 앞으로 필요 없고 지금부터 지금 영접을 시키면서 그들의 감동받은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 헌당 하나님을 하게 하시냐고 헌당 이제는 물질 문제 이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교회 왔더니 데려와 와 보니까 건축이 어떻고 헌당이 어떻고 계속 물질 양해하니까 마음 탓이 없네 이제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마음껏 보호만 전하자 그래서 국내 전도와 해외 성교 양대 축으로 은약적 도전을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요 이걸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변화된 영적 신문과 군세 그리고 그 신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자세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소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삶을 효과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전략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슬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으로 이제는 바로 승리의 플랫폼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자 모드슨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영적 군인의식입니다 10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 마귀의 관계에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세기 3장의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다 라고 하는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단인당 아니에요 영적 싸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의 장이 된 우리는요 영적 군인이에요 영적 군사라고 아멘 군인요 군인 영적 군사 은약 공동체 지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가 전투적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에요 영적 싸움하는 교회라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장애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가장 무서운 성교와 전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개시록 12장 9절에 그 실체가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천하를 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 말씀해 보면 허감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마기사단 큰 용 옛뱀 여러분 큰 용 봤어요 큰 용 있냐고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불교 저 싱가포르 저 태국가 큰 용 싱가포르에 갔더니요 용이 얼마나 크냐 공원에서 대가리가 있는데 그 대가리가 꼬리를 물고 몸통으로 저 도로 밖으로 나가서 저 도로 건너에 꼬리가 있어요 용이 봤냐고요 용이 있냐고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 귀신 흘린 자들을 통해서 영 좀 눌려가지고 용을 걸어내는 겁니다 지금 큰 용 옛뱀 그렇게 사자들은 뭐냐 원회복음에 천사들 그래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장 중에 타락한 천사장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 이 마귀가 되었고 그 부하 천사들이 졸개들이 따르다가 좀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천사들이 귀신 된 겁니다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면 악한 영들이라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단수예요 딱 한 마리에요 한 마리 천사 짱 단수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탄이라 해서 나온 것이 사단인데 마귀는 헬라우 디아블로스라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아블로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주적은 뭐냐 사마귀에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이 싸움을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싸움하는 게 사마귀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속고 있어요 문제는요 이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약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눈 안 보입니다 아담이 선악관을 따묻는데 누가 시켰어요 사단이 보입니까 안 보이 머리 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던 사도 바울은요 영적 싸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요 1차적으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 일단 우리 자신이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영적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고 가지고 있어도요 군인의 전투력이 체력이 전투하는 체력이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강건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사문이에요 사문을 어떻게 하면 영적 건강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삶 속에 삶 속에 가겐 뿌리 체질화될 때 영적으로 최강 최강 전투 준비를 갖춘 거예요 사문을 오늘의 말씀 저는요 목사로도 평생시행에서 하지만은 나는 먼저 하나님 옆에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로 승리축만 누리고 쫙 그냥 기도하고 죽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보고는 어떤 글을 또 보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보고 싶은 게 안 봅니다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부터 보고 시작한다니까 늘 그래요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버지 먼저 기도하고 지구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뉴스도 보고 그 다음에 세상 거 본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사문을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무장되지 않으면 각인뿐이 체질 안 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으면 뻔합니다 마귀신분은 시큰한 마귀에게 시큰히 용당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적인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공격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가 사용하는 주 무기가 바로 관계예요 관계는 메도데이아라는 헬라 말인데 여기에 보면 속임 모략 교활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마귀는 교활하게 간싸하게 성도들 틈에 끼어들어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가서 자신도 모르도록 속여버려요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단에게 이용당한 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라고 봐야지 모르면 같이 속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뭐요 사람과 감정 싸움을 받으러 그렇게 만듭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사람은 미유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이미 진 거에요 사단에게 잡힌 거에요 사람의 감정이에요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저게 이미 잡힌 겁니다 사단의 방법은 영적 싸움 너 하지 말고 네가 뭘 아냐 사람하고 싸워 너 기분 나쁘게 했잖아 자존심 상해했잖아 이 말 했잖아 저 말 안 했잖아 사람과의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 한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 싸움은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도들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안 싸우고 전부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람 미우하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사람밖에 관심이 없어 영적인 거 몰라 그건 불신장과 똑같은 거예요 혈과 육은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걸시동들이 다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 다 소비합니다 사람하고 갈등하느라 힘 다 빠집니다 한국 기독교회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을 안전하고 복음은 관심이 없습니다 생을 걸고 싸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서로 싸우니까 서로 싸우니까 법에 내놓으니까 법에서 너희들 자꾸 싸우니까 관리자를 내 보내겠다 그리고 온 게 변호사 변호사인데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지금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목사들이 그 국가에서 보낸 변호사 불신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부하고 있어요 목사가 한국 유일하게 한국 교회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인 사단법인 한기총 여러분 사단은 말이에요 한기총이라고 겁낸 줄 아세요 돈 밝힌 놈들 어떻게 하는지 자리 차지하는 놈들 자기 이름 내채한 놈들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한기총 다 박살내버려요 서로 막 한기총 이 한장총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내가 대표해야지 돈 막 써가면서 피특이로 싸우고 가정도 그래요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주로 큰 사건 아니에요 사소한 거 가지고 감정 자동심 건드렸다고 감정싸움 평생하고 있어요 평생 바보 등신 쪼다 딸 쪽 당하면서도 몰라 주여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주여 저는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하나의 대기 뭐라 니 꼬라지를 알아라 너 자신 누구게 핑계됩니까 마귀의 관계가 그겁니다 남을 남에게 자꾸 변명하도록 책임전거하도록 닌 아무 잘못 없어 저 인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통에 뭐라 했죠 은약 가정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획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평생 따라서 하세요 영적 군사 그래 살아야 돼요 나는 영적 나는 영적 군사다 영적 서문한 사람이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날 이 군대는 제대하는 날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 날이 언제요 죽는 날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 주님 부르실 때 그날 영적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제대한 예비군처럼 살아가요 예비군처럼 제대한 예비군처럼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죠 예비군 예비군 가보면 어땠습니까 예비군 예비군 다 갔다 왔잖아 제대하면 한동안 예비군 하잖아요 예비군하고 현역하고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현역 때는 군기가 잡혀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하게 자랬는데 예비군이 딱 되는 예비군 모자 서는 순간부터 오줌 다음대로 싸고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총도 지지깔곡하고 뭐 아무리 연설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예비군들은요 저를 띄지 띄지를 안 해요 안 띕니다 미쳤나 그러고 안 띕니다 절대 안 띕니다 영국의 승도 여러분 여러분 예비군입니까 정례 부대입니까 생정명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사명이 있다는 증거에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긴 한데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영적 의식을 그렇게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던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완전 무장입니다 12절 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뒤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허감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갑주는요 갑옷 투구 투구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쓴 완전히 무장된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 구원 투구부터 시작해서 전신갑주 입는 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입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입고 벗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장하라 반복 무장이에요 반복 무장 왕년에 내가 전에 내가 성냥 충만 전에 안해요 매일 매일 사단은요 한 번 공격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무장해야 된다 계속 무장 계속 무장 자 14절 보세요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고뇌투구와 성의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전신갑주는 여섯 가지입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사단이 공개한 여섯 가지 주요 통로다 이 말이죠 여섯 가지 주요 통로 우선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모여 자꾸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이게 딱 안 맞으면 바지가 내려가고 불안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라 진리의 허리띠 말씀 말씀으로 모장하지 딱 허리띠를 못띠게 사단은 계속 은혜받지 못하게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단에도 말씀을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못해요 아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는 건 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말씀의 인도 못 받으니 성의 인도 안되죠 성의 인도 못 받으니 무조건 망하죠 무조건 안되죠 계속해서 고생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자꾸 심어주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못 받지요 의심이 생기는데 사단이 그렇게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관계를 뿌립니다 계속 의심하도록 인생을 인생간 조정관을 누가 잡느냐 은혜 받는 사람은 성령이 잡으시고 은혜 못 받은 마귀가 잡아요 그래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은혜 못 받은 사람 말씀 은혜 못 받은 사람 밖에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갖고 놉니다 갖고 놀고 뭐 주일날 교육관이가 놔둬요 아무 필요 없어요 가봐야 참석 말고 올 거 아무 소용이 놔둬요 그냥 또 우리 갖고 놀아요 말씀에 조정을 못 당하니까 사단에 조정을 받아 그러니까 뭐요 1회 2층 절의 2층 일관성 없지요 왔다가 갔다가 그냥 아무 간증도 없지요 체험도 없지요 응답이 없으니까 뭐 포름이 됩니까 포름하고 겁이나 도망가지요 요한봉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지 자유해야 행복하지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요 자유하게 됩니다 참자유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다 문제사건 다 뛰어넘어 참자유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우울증 걸립니까 왜 불면증 합니까 왜 공학증이 옵니까 왜 시달립니까 은혜를 못 받아가죠 말씀은 은혜를 받으면 치유될텐데 그러니까 맨날 지 문제 지 생각에 잡혀가고 잠 못자 갈등해 계속 하나님 없어 지밖에 없어 남은 게 모두 상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의의 호심경 호심경은요 갑오수의 가슴속에 붙이는 이 구리조각 구리조각 요요요요 요쪽 심장 쪽이 요즘 말하면 방탄조끼지요 방탄총을 사다 안 맞잖아요 방탄조끼는 방탄조끼 심장을 보호하기 중요한 기능이죠 사단이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어딨냐 그게 뭐냐 의의 부분이에요 의의 부분 의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제의식을 심어줍니다 정제의식을 정제의식을 심어줘가지고 확신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정제의식 계속 정제하지 그래서요 갈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막 스스로 막 포기하고 믿음이 전진이 안되지요 계속 정제하니까 정제하니까 사람이 착해가 양심을 고아가지고 계속 괴로워하니까 그걸 공격 계속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8장 1절 2절에 확신에 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강력하게 말해주잖아요 강력하게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별 차이 있습니까 죄짓는 거 다 그렇고 그렇지 다 비슷하지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그러죠 제 인간적 아이집 꼴보기 싫어 이미 살인한 자라 여인을 보고 음료를 보면 이미 간험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 앞에서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그래서 속으면 안됐나 봐요 사단이 이거 가지고 자꾸 주로 가만히 보면 아주 양심이 착하고 아주 생활 속에 착한 사람도 우울증이 걸려요 정신병 옵니다 정신병 근데 좀 이게 막 완전히 뻔뻔해 요것들도 건강해요 요기 보험적이에요 어느 분이 가 있어요 어느 신학에 포항제철 원단을 깔아라 그냥 이 일반 쇠로 깔지 말고 스텐레스로 깔아라 녹도 안 쓸게 아멘 여러분 보험의 능력 아셔야 돼요 결코 청약이 없나요 아멘 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포르투갈하고 붙는 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황희차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1, 2차 나온 적이 없다고 나온 적이 없는데 부상이 있어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3차 때 잠깐 나와가지고 하나 넣었어 난리가 났어 황희차는 황희차는 내가 보면 참 보험이다 보험 늦게 와가지고 막판에 와가지고 완전히 막퇴근 직전에 와가지고 일당 바다가 똑같은 놈이 잠깐만 그 한 방 딱 우리 거래서 야 보험이지 보험이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오늘부터 새롭게 하면 돼 이게 보험이야 자꾸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가끔 물어보면 앉아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오늘부터 아멘 날로 새롭도나 우리가 입어야 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이 갑자기 뭐냐 평안의 보험의 신이 평안의 보험의 신 보험의 신 평안의 신발이 편해야 사람이 걸음을 쉽게 걷잖아요 사는 게 편하잖아요 평안의 보험의 신이 뭐냐 보험체질입니다 아예 못해 6회의 발사 오케이 보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마귀에게 잡힌 사람 덕분에 불안합니다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다 끈심이지요 늘 입에서 부정직이지요 늘 불안하지요 얼굴에 보면 이렇게 평안이 없고 불안스러워 불안 나 잡혔어 나 지금 사단 조정 받고 있어 불안 그거 인정하면 그날 해방됩니다 아멘 그거 인정하면 오늘 해방된다고 인정 안 하면 평생 잡혀있어요 사단이 귀신이 딱 숨어 있어가지고요 조정해요 귀신을 쫓아보니까 좀 심하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요 많이 들어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고 있어 계속 속여요 나갔다고 괜찮다고 뭘 나가 또 있잖아 그럼 또 나와요 또 나와 일곱 마리까지 나오더라니까 여러분요 속에 딱 들이셔서 여러분을 조정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갖고 계속 안 해서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놀아 그 특징이 뭐냐 늘 불안 초조 염려 염려 불안 초조 있는 사람은요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사회에 가면 안 돼 치유받아야 돼 훈련 받고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스위받은 사람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평한 안식이에요 참평하네요 건강하지요 마음이 편하니까 건강하지요 잠도 잘 자지요 잘 먹자 소화 잘 되지요 건강하지요 참평한 참안식인데 요한봉 14.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도 말고 두루하지도 말라 두루하지도 거짓말하지 말라 뭔 욕심이 그려맞냐 새끼 밥 먹으면 됐지 저 북한에는 그것도 못 먹는데 너 감사하지 않냐 북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지 않냐 아멘 참평한 뭔 욕심이 그려맞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요 하나님 내 속에 세상적인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사사 욕심의 사단에 붙어본다니까 세상이 야망에 붙어버려요 세상 사랑하면 붙어버려요 네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믿음의 방패예요 악한 자인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물 쏴요 불화살이 쏜다 불화살이 날려 화살이 불 붙여가지고 확 확 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하더라 은혜 못 받게 그럼 뭐가 오느냐 원망 의심 염려 근심 이런요 각종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이게 불화살이 염려 근심 불안 불신앙 계속 쏴버리더라 교회를 불신해버리더라 그냥 목기사들을 불신해버리더라 계속 쏘게 만들어요 가까운 사람 통해서 우울하고 섭섭하고 미움과 식이질토 이거 전부다 영적으로 백혜무익한 거예요 이 전부다 이 생각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린 이런 생각이 찾아오거든요 아 내가 우울하다 내가 고독하다 내가 외롭다 내가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 이럴 때는 아하 내가 불화살을 맞았구나 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 내가 맞았구나 주여 내 속에 있는 불화살을 이 흑암을 꺾어 주옵사사 그 순간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값 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의 주요 공격 통로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네가 무슨 구원받아서 웃기지 마 너 얼마나 죄가 많은데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내가 구원받아 말도 한 소리 하지 마 계속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전 메시지를 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것이 1가지 신분과 5가지 확신이에요 이걸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그 내용의 중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 확실하게 너 영생 받았다 영생에 보상된 신분이다 이걸 계속 반복으로 강조해야 돼요 로마스 8장 35절 39절에 나와있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앞으로 너가 사랑한다 너가 사랑한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결코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절대 못 끊는다 안전보장된 인생을 말해줘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 무장이 뭐냐 성의의 금 곧 하나님 말씀 베드로스 5장 8절을 거짓을 보면 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킥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해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믿음을 굳건해하여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뿔이 채혈되어 또 말씀드립니다 사무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 있어요 완전 마귀를 무력화 찍을 수 있어요 찾아와도 아무 소리하고 차도원은 계속 와 차도원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사실 하나의 전신값 주고 여섯 가지를 한마디에 위약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예수님 또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잖아요 감히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지 알면서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육체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고 배고픈 거 꼭 건드리잖아요 배고픈 돌떡떡이 먹어 너 올라가 저기 한번 뛰어내리면 내가 세계 최고 만들어줄게 명예 이렇게 사단한 육체 가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강단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포럼 하면 다 들어나요 강단 포럼 강단 포럼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 됩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빅토리 피포 파이트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르투갈하고 우리가 이대를 이겼는데 이긴 거 보고 뒤에 보면 어때요 웃지요 떨리지 않지요 나 이겼는데 뭐 이겼는데 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고 결론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의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강조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 기도로 기도로 이 현대전은요 공군의 접근 항공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공군의 지원 없이는 지상전과 공중전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상 공중에서 공중에서 쏘아줘야 되고 지상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이 공중 영적 공중전 그 기도예요 영적 공중전의 기도라고 말씀은 지상입니다 말씀은 지상에서 이미 주어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공중전에 하나님께서 확 포사하게 해주신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냐 기도 24 기도 24 그렇게 되면 25은 우리 거 아니에요 25은 우리 거 아니에요 20, 30의 빛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을 해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영적 성장과 현장 정복의 정거의 길을 죄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정신갑질 있고 승리의 플랫폼으로 하나님 영적을 무장하는 영적 군사로서 영적 깨워서 늘 사모늘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기도와 주옵사서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